설정 같은 경우는 윈도우키 누르고 i를 누르면 시댕이 된다라는거 윈도우키 누르고 i 아셔야 되는거구요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, 계정의 유형 같은 경우는 관리자 계정이 있구요 표준 계정이 있는데 관리자 계정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어 권한이 가장 많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파일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의 계정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표준은 말 그대로 표준 개념인데 컴퓨터에 설치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, 자기 계정에 영향을 주는 설정 그거는 가능해요 그리고 표준 계정에서 일부 소프트웨어라던가 하드웨어 설치 또는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작동에 필요한 파일은 삭제할 수가 없어요 표준은 그러니까 얘는 관리자 계정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 다른 사용자나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 표준 계정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표준 개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,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또는 윈도우 키 누르고 브레이크 키를 누르면 되죠 퍼즈 브레이크 같은 키니까 실행하는 방법은 설정의 시스템의 정보를 클릭해도 되고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대로 윈도우 키 누르고 퍼즈 브레이크 키 그 다음에 윈도우 키 윙키 누르고 X 그 다음에 Y를 눌러도 돼요 시스템 정보 들어가게 되면 정보가 있고 이 정보 같은 경우는 PC가 모니터링 되고 보호되는 상황 그 다음에 방화벽, 네트워크 보호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장치 사양, 이게 시험지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디바이스 이름, 프로세서, CPU죠 센츄럴 프로세싱 유닛, 중앙처리 장치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건 설치된 램 그리고 장치 아이디, 제품 아이디, 시스템의 종류 그 시스템의 종류는 32비트냐, 64비트 운영체제이냐 그걸 갖다가 알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이 장치 사양에서 뭘로 뻥을 치냐면요 프로세서, 중앙처리 장치, 설치된 램 이런 것들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뻥을 쳐요 아닙니다 그냥 살펴만 보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CPU가 뭐고 설치된 램 크기가 어떤 건지 그것만 알 수 있다, 변경한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리고 PC 이름 바꾸기도 가능하고요 조심하시건 PC 이름 바꾸고 난 다음에 시스템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의 사양 내가 쓰고 있는 윈도우즈의 사양 그 다음에 제품 키 변경 또는 윈도우즈 버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그게 바로 시스템 정보에서 가능한 작업이에요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설정의 시스템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윈도우즈의 버전 그 다음에 CPU의 종류 프로세서 그 다음에 램의 크기를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이래서 틀린 거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어림도 없다 이거죠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 설정되어 있는 PC의 이름 변경할 수 있다 가능하죠 PC 이름 변경 반드시 다시 재부팅해야 되고 컴퓨터 시스템의 종류 그 다음에 제품 아이디 확인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정품 인증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해서 램의 크기를 직접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네 이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atch up